안녕히 계집은 새끼들아! 오늘날의 콘텐츠는 토요기 식혜의 육개차! 자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식빵에다가 된장을 발라먹으면 맛있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된장을 사왔는데 된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같아갖고 일단은 쌈장을 사왔어요 혹시나 그래도 된장일 수도 있잖아요? 그래가지고 된장찌개 끓이는 집된장도 한 숟갈 포함 씁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인정? 인정! 어우 씨와 냄새 왜 안 따지죠? 자 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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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깔봐 여러분들 와 이게 새삼장의 빛깔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게 다 먹을 때쯤 되면 약간 색깔이 바뀌어 지금은 아주 핑크빛이네요 아이 씨바 진짜 좀! 그만 그만! 그만! 아이 진짜! 개빵지! 자 한 숟갈 요거를 이제 여기에 kara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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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읔 아이 껌덕이 보이고 오빠가 게시 Cyro 진짜! 발라발라 발라발라 어 발라아 아이 쥐마 이거 왜 먹었는데 아이 정신을니다 얘 왜 기사 막아! 아이 English 특산댔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입 비주얼이 합격이라고? 미쳤어요? 이게 합격이래요? 이게 합격이야? 게임 많이 안 발린 부분이야 많이 안 발린 부분이라 애매해 스팟 부분 한번 먹어볼게, 스팟 부분 어우 짜, ㅅㅂ! 어우 짜, 어우 덥다! 어우! 짜게 먹으면 자세라 불마시는 거 따끔하시야 존나 많이 말라! 누가 조금 말랐다고 그랬어 이 ㅅㅂ 새 나오는 거 봐봐 이게 쌈장이 아니고 크림찜져 쓰면 다음 빵으로 된장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댓가에는 된장으로 날렸거든요? 우리 집 된장에 이거 존나 맛있거든요 이거 된장찌개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? 연화큼만 발라서 먹어볼게요 자, 이렇게 콩번덩이를 너무 꼴보기 싫은데요? 애기가 벽에 똥칠한 것 같아 너무 적다고? 싸구멍을 생각하라고? 니들이 해봐! 접었어? 어우 꾸린내나요 어우! 아, 존났다 진짜! 지금 안 먹어! 안 먹어, 지X! 젠새끼 누구야! 나와! 어우 존나 짜 진짜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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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신뻔 자 이렇게 해서 돌기지 그냥 이렇게 짜 된장빵 한번 먹어봤는데요 음 저 추천해준 새끼 나와라 맛 평가하고 뭐고 짜서 못해 먹겠어 나는 된장 냄새 때문에 역할 줄 알았거든요? 짜서 못하겠어 존나 짜 먹자 남긴거 처음이에요 어우 존나 짜 진짜 아씨 이거를 아침바라 먹는 사람 뭐야? 자 그래서 결론 아씨발 불확격 두개 불확격 불확격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댓글에는 뭐 어떻게 달아주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즐겨먹는 혹은 남이 즐겨먹는걸 본적있는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보고서는 같이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방 하나 둘 셋 아암 정말 생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